제가 잘 모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보험이 진짜 만능 재테크 수단인 것 같아요. 알면 알수록. 맞습니다. 보험 잘만 설계해서 가입하면 사실 부자의 한 걸음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데요. 종신보험 말고 연금보험도 상속세 절감에 도움을 줄 수 있던 사실. 모르셨죠? 연금도 상속세에 도움을 준다고요? 이거는 진짜 금시초문인데. 그렇죠. 연금보험은 종신형이냐 상속형이냐에 가입하고 사망할 때까지 연금형식으로 보험금을 받는 상품인데요. 그러다 자신이 사망하면 나머지 보험금은 상속인이 받게 됩니다. 이때 상속인이 보험금을 연금형식으로 받게 된다면 상속재산 금액이 감소해 절세 효과도 같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연금에 두 글자 붙여야겠어요. 연금술사. 연금도 진짜 좋네요. 연금술사. 딱 맞는 표현이세요. 그런데 오늘 사연을 주신 주인공의 같은 경우는 은퇴가 10년도 안 남으셨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크셔서 다른 연금도 준비해 드렸습니다. 은행 저쪽 부분이 줄고 연금 부분이 늘어나신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사연을 주신 분의 같은 경우는 은퇴 시기는 다가오는 반면 노후에 대한 준비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셨습니다. 그래서 노후를 위한 연금 확보가 최우선이었는데요. 물론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소량의 개인연금이 있으셨는데 그걸로는 풍족한 노후는 될 수 없기 때문에 추가로 50만원 정도 더 받길 원하셔서 은행저축 일부분과 잉여자금 부분의 월납입연금 그리고 일부 목돈을 위해 일시납 납입연금으로 준비해 드렸습니다. 지금 50대 직장이신 사연의 주인공분은 어쨌든 연금을 3층 구조로 잘 세우긴 하셨습니다. 국민연금이 있고 개인연금이 있고 퇴직연금이 있는 건데 문제는 개인연금이 좀 소량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바꿔주셨나요? 네, 기존 은행 적금의 비율을 좀 조율하고 잉여자금으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연금을 준비해 드렸는데요. 사연자님의 경우는 기존 개인연금 20만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잉여자금에 있는 20만원은 ETF 변액연금으로 준비를 해드렸고 나머지 30만원은 확정연금인 변액연금으로 제가 설계를 해드렸는데요. 그렇게 해서 2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려드려 노후에 대한 준비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여기서 사연자님 같은 경우에는 또 성향이 이러한 저금리 상황에서 안타까움이 있었고 또 투자 부분에 대해서도 공격적인 투자 성향이 있었어요. 하지만 은퇴시기가 얼마 남지 않으셨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이러한 저금리를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래서 ETF 변액연금으로 설계를 해드렸고 또 이제 나머지 부분은 확정형으로 해서 연금으로 전환했을 때 치중보다 훨씬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설계를 해드린 거죠. 아 그러니까 이거를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 그 투자 성향에 따라서 완전히 상품이 또 달라지기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50대 직장인 분에게는 저희가 ETF 변액연금 확정금리로 안내를 해드린 건데 배우자분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배우자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금이 아예 없으셨던 상황이셨어요. 그래서 소량이라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20만원 정도를 지금 확보를 해서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사연자님 같은 경우는 사실 기존에 준비하시던 연금도 있으셨고 연금 확보가 어느 정도 있으셔서 일부는 공격적으로 하실 수 있었던 방면 배우자님 같은 경우는 처음 준비하시는 거다 보니까 사실 안전적인 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5% 확정금리인 변액연금으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자 성향과 또 나의 성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기 성향과 상황에 따라서 부부간에도 다른 상품을 준비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저희가 개인연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함께하고 계신 분들 중에는 아유 개인연금 많이 준비하면 좋은 거 나도 알지 근데 이게 문제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막상 많이 준비하고 싶어요. 근데 주머니 사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유롭고 풍요로 노후 생활을 준비하고 싶으면 더 많은 연금을 준비하는 게 가장 베스트죠. 하지만 현재 여유가 없더라도 조금이라도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개인연금 상품 같은 경우는 납입과 거치 기간을 따라 적은 금액으로도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녀분들에게는 어릴 때부터 준비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특히 펀드로 운영되는 변액연금 같은 경우에는 기대 수익까지도 연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금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시간이 금이요? 요즘에 뭐 파도 금파라고 보면 좋은 건 다 금을 붙이는데 그만큼 금은 귀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시간에 따라 연금액이 꽤 차이가 난다라는 그 뜻 때문에 금을 붙이신 것 같은데 맞나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은 금이다. 저도 참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어떻게 보면 연금의 제일 적절한 문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확정연금액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세 자녀가 매월 100만 원씩 10년간 납입했을 경우 그리고 70세 연금을 수령했을 경우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띵띵 그렇죠? 얼마예요? 무려 200만 원을 70세부터 사망 순간까지 계속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속이요? 네, 맞아요. 그런데 반면 50세 아버님이 매월 똑같이 100만 원씩 납입을 10년간 하시고 똑같이 70세 수령을 한다? 그럼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으신지 다시 한번 여쭤봐야 될까요? 200만 원까지는 아닐 것 같고 한 150? 그렇죠. 150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그것보다 좀 많이 못 미칩니다. 얼만데요? 95만 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MC님이 봤을 땐 이 말이 믿어지시나요? 안 믿어져요. 아니, 빨리 준비하는 거에 따라서 200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 9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나 많이 차이 날 줄 정말 몰랐습니다. MC님이 깜짝 놀라셨죠? 저도 설계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연금도 김치처럼 묵히면 묵힐수록 좋은데요. 연금은 일정 기간 경과 후부터 연금을 거치하는 거치연금과 목돈을 일시에 납입하고 원금과 이자를 정해진 기간 동안에 받는 즉시연금이 있습니다. 여기서 거치연금과 일시납을 받는 즉시연금으로 비교했을 때 어떤 게 좀 더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거치연금이요? 거치연금. 시간이 금이니까? 맞습니다. 거치연금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에 대기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지급하지 않은 연금액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즉시연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보험료를 완납한 시점부터 첫 연금을 받기 사이가 거치기간이 되는 건데 거치기간이 길면 길수록 묵혀두면 묵혀둘수록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뭐 술도 아니고 발효식품도 아니고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뭐를 먹는다고 하죠? 벌레. 맞습니다. 벌레를 잡아먹는 것처럼 일찍 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이 사실 연금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금에 일찍 가입하거나 보험료를 빨리 완납하셔서 연금 시기를 최대한 늦춰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아 거치기간을 최대한 늘려라 이런 팁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자 50대 직장을 다니신 우리 사연의 주인공분들 그리고 자녀분까지 해서 가계부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점검까지 다 해드렸는데 어떻게 바뀌었을지 궁금하시죠? 얼마나 알찬 노후를 준비하셨을지 자 정재형 전문가님이 소개해 주시죠. 먼저 기존에 나입한 개인연금 20만원은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현금 흐름에 남은 2여 자금으로 준비를 해드렸고 또한 은행 적금을 조금 줄여가지고 배우자의 연금도 같이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여러 가지 연금 종류가 있겠지만 50만원 중에 20만원은 안정적인 투자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ETF 변행연금으로 설계를 해드렸고 나머지 30만원은 연금으로 전환했을 때 시중금리보다도 훨씬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확정금리형 연금으로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한쪽으로는 5% 확정금리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한쪽으로는 안정적인 투자를 통해 가지고 연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었던 연금보다도 훨씬 더 탄탄하게 연금을 만들어드렸고 배우자 또한 없었던 연금도 같이 준비해드렸기 때문에 두 분 다 훨씬 더 노후가 탄탄해졌다 이야기해드릴 수가 있습니다.